골림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대한민국 헤비메탈 2세대 크럭스 드러머 신영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0년 프라이데이 업토는 3라는 한국 헤비메탈 컴플레이션 앨범 3집에 크럭스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당시가 좀 어땠나요?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또 뭐 이거 방송에 이런 얘기하면 또 개욕 먹는 거 아는 거 모르겠네. 어쨌든 지금은 길거리 가면 이렇게 딱 부딪히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기타 메고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앨범 내려고 하면 거꾸로 이렇게 스카우트를 받아서 예전 뭐 우리 옛날 말 레코드사 그런 곳에서 이제 음반을 취입이라고 그러죠? 취입. 음반 취입을 하고 그런 세대라 사실은 뭐 그때 음악하는 때는 사실 자부심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죠. 환경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뭐 매니아들도 엄청 많이 오고 저희 물론 이제 우리 선배들 신하위 백두산 뭐 그때 부활 이런 공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막 보러 다닐 때는 천명? 이천명? 그렇게 뭐 꽉꽉 착오를 했으니까 저희 같은 밴드가 공연해도 뭐 한 500명 600명은 몰고 다녔습니다. 500, 600명이면 굉장한 거잖아. 엄청난 거죠. 지금 클럽에 100명 차기도 힘드니까. 유료관중 38명 차기가 되게 힘든. 38명. 네. 38명. 단독 공연 때? 단독 공연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가족들도 좀 뵙고 오고. 가족 한 50명? 50명 정도. 그 당시에 우리 신영 씨는 골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미활동으로 아주 작은 생각? 그리고 뭐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드셨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아놀드 파마밖에 몰랐어요. 아놀드 파마? 골프 하면 아놀드 파마. 전혀 골프는 왜 채널 잠깐 돌리다가 골프 뭐 AFKN에서 미국 방송, 미군 방송. 거기 골프에 골자만 놔도 그냥 확 치워버리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제가 SNS에 글을 찾아봤는데 순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나한테 본인에 대한 내 자신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용품들을 하나씩 사서 올렸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아는 신발 먼저. 그래서 딱 보고 아! 같은 또 우리가 방망이 질 하니까. 이제 골프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프채도 사시고. 맞아요. 계기가 어떻게 된 계기인가요? 제가 작년 4월 13일 날 등록을 했거든요. 4월. 4월 13일 날. 잊어먹지도 않아. 제가 4월 14일 날이 회사 입사한 날이에요. 95년 4월 14일 날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제 생일이 10월 3일이고. 재작년. 재작년. 제 생일날. 딸들이 이 시계를 선물해줬어요. 딸들이. 근데 이 시계가 갤럭시 워치인데. 여기에 골프 에디션이 있는 앱이 있는 걸 사라고 저한테 판매하는 사람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면 골프 에디션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재작년 10월에. 저는 골프 제 인생에 골프는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 앱 없는 걸로 주세요. 라고 내가 했거든. 지금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게 그거. 내가 왜 그때 안 했지? 그러니까 10월달. 11, 12, 1, 2, 3, 4. 6개월 사이에 확 바뀐 거지. 골프에 골자도 없었는데. 그 한 번은 후배가 골프장에 인도 연습장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게 한 2월 정도 될 거예요. 2월? 인도 연습장이 있는데. 잠깐 놀러와서 잠깐 있다가 커피나 마시자. 뭐 이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생전처럼 인도 골프장이라는 걸 한번 가본 거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차가 그냥 주차하고. 그냥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거기가 고양시시거든요. 아 경기도. 경기 북부. 근데 한 200m? 한 230m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끝이. 그러니까 처음 가본 데인데 엄청 좋은 데를 가본 거지. 타석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밤에 갔어. 밤에? 응. 사람들이 공을 날리는데. 그 공이 너무 멋있게 날아가는 거야. 그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멋있게 날아가는 거야. 진짜 파란 그 저기 하늘에 조명 딱 하는데 공을 딱 치웠는데 쫙쫙 날아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상한 사람들을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마침 또 잘 치는 사람들만 있었나봐. 후벼도 그렇고 다 막 팍팍 날아가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진짜 아름답게. 오 이거 되게 멋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따로 이제 또 만났었는데. 스크린 한 게임 좀 쳐볼까? 막 이래갖고. 야야야야 안 해 안 해 그랬더니.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가더라고. 그냥 쳐보라고. 그게 3월달에. 3월. 어. 그래서 쳤는데. 뭐 의외로 좀 내가 맞췄나 보지? 그랬더니 어? 감각이 있는데? 한번 해봐 뭐 이러는 거지. 야 이 정도는 다 맞겠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공이 안 뜬데. 근데 나는 이제 공이 떠서 좀 날라가니까. 그래서 왜 내가 4월 14일 날 입사한 날이라고 했잖아. 네 95년도. 4월 13일 날 퇴근길에 애들도 많이 컸고. 뭔가 내가 혼자서 뭐 이렇게 좀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었던 거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드럼을 치고 주말에 내가 하는 음악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은 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 그게 사실은 그게 내 어떻게 보면 직업보다 더 중요한 음악 생활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사실 활력소가 아닌 거지. 나한테는 사실은 사실은 스트레스지. 음악하는 자체도. 이게 자비다 보니까. 그렇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회사 생활 그리고 주말에는 음악 생활이 하는 게 나한테 다 스트레스인 거야. 또 음악을 리더를 하다 보니까 탈출구도 사실은 좀 필요했고. 퇴근길 딱 봤는데 골프 연습장이 그날 딱 또 무대 딱 보이는 거야. 우리 동네에 버스에서 무작정 내렸어. 저기 한번 등록 한번 해보자 하고 바로 그냥 갔지. 바로 등록하래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 골프 좀 배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 왔다고. 뭐 그럼 1년에 연회원 끊고 싶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연회원 등록하고 그렇게 시작. 거기 연회원이 등록한 데가 경기 북부인가요? 아니요. 인천 쪽에? 우리 동네. 아 인천 쪽에? 검단. 실내인가요? 아니요. 실내에요 실내. 실내 연습장 그냥. 그냥 실내 연습장. 실내 연습장에? 그래가지고 등록하고 나서 어땠나요? 연습을 하시면서. 등록하고 나서 골 때린 게 뭐냐면 했어. 근데 내가 체가 없잖아. 클럽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 꽂혀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 연습용실. 그래서 그냥 딱 가서 7번 제일 만만하게 7번이니까 7번을 딱 해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서 그냥 또 이렇게 막고 뭐 툭툭 하니까 연습실이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쳐도 뭐 일관이 절관이 사실 잘 안 보이잖아. 방향이. 근데 이제 프로가 이제 오더라고 프로가 와서 어 자세 괜찮은데요 갑자기 그러는데 한번도 안 쳐봤는데. 스크린에서 한 번 쳐봤는데. 자세 괜찮다고? 처음 쳤는데. 어 자세 괜찮네요. 그 스크린에서 한 번 후비랑 쳐보고 나서. 그래서 근데 뭐 이거 하면서 몸이 귤어지니까 뭐 발 왼발 떼지 마세요. 그것만 수정 좀 하시고. 그러면서 또 지나가는 거지. 프로가 한 명씩 이렇게 건드려주면서 가는 거야. 그 집 거기 연습장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드라이버를 또 이제 잡았지. 드라이버를 몇 달만에 잡으셨나요? 바로? 바로. 바로? 어 이건 드라이버인가? 그래서 왜. 7번째 이제 좀 하다가 드라이버 한 번 쳐봐야죠 하고 또 치니까. 또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해 사람들이. 굶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3위를 쳤어. 근데 그 나한테 처음 걸었던 프로한테 내가 얘기했죠. 레슨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어 뭐 일단은 그럼 어디까지 하셨지. 드라이버까지 다 치셨잖아. 그럼 뭐 어프로치 같은 거 별. 아니 나 사실 하나도 안 쳐봤어.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프로가 한 번도 안 쳤다구요? 나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등록한 거다. 그랬더니. 어우 근데 뭐 감각이 있으신 건 뭐 이래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프로한테 3개월을 레슨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냥 잘 맞으니까 프로가 한 번 가면 한 5분? 5분 정도 봐주고. 그냥 그렇게 3개월 했는데 필드를 두 달 만에 나가서. 빨리 나가셨네요? 네. 왜냐면 회사 사람들은 이미 다 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친다고 하니까 기다렸던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제주도를 놀러 간 거지. 4명이서 제주도를 1박 2일로 가서. 거기 치러 갔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2개를 친 거야. 난 잘 치었네. 처음 갔는데. 처음에? 어. 그랬더니 캐디도 놀래고. 막 다 놀란 거지. 그래서 캐디가 얘기해 주신 전인지 몰랐어. 이 사람 내가 처음 온 지. 그러다가 한 5톨 돌면서. 이거 완전 사기네 막. 애들이 그러니까 캐디가 물어본 거지. 왜 왜 자꾸 이분한테 자꾸 사기냐고. 또 봐가지고. radio.